새로 만들겠니? 그렇죠 이게 너와 나이가 비슷할거야 아니 그거 분명히 언젠가 어디선가 키트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비싸져 갖고 나올거니까 그거잖아요 그.. 그.. 그 뭐냐 네 그 바탕 롱뎅이 있는거 어헝 뭔가 좀 이따 붙여주마 아.. 진짜 색칠을 하네 색칠을 안해줬다 그.. 이번에 작년 여름에 카와모리 쇼지 엑스포에서 예예 아저씨가 그거를 한정판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와 한정판에서 어떡하지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야 너 사.. 사..줄래 그랬더니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하는거에요 야 후쿠오카에서 가까이 있고 도쿄 그냥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되는거 아니냐 불이야 아래야 왜 그랬더니 신칸생 값이 9만원이야 아 그렇죠 뭐? 천 더 맘없다 여름소리야 후쿠오카운은 우리나라 한 대구정도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하하 하하 가본사람 아니야 한사람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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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와.. 어.. 식겁했습니다. 한 번에 부탁돼. 와.. 한 번에 딱 버튼이 있어. 그쵸? 야.. 시끄러워 지금 갚아. 흐흐흐흐흐 시원에만 하는 기상 맞더라고요.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. 정말요. 굉장히 히트 프로그램에 들어갔는 것 같은데 아.. 이렇게 갚았는데 근데 오늘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? 아.. 물론이죠. 제가 오늘날 힐링을 얻고 다른 프로그램 차에 열심히 발산할 것이시고 나서 오늘날 힐링을 얻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노래 좀 읽어주는 것 중에 하나 아이고.. 감사합니다. 근데 보통 재환씨 이렇게 방송 새로 들어왔다고 있는 거 있으면 어머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나요? 아.. 어머니가 좋아진 많은 프로그램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아.. 어머니가 지금 유튜브는 잘 될 줄 모르세요. 근데.. 그래도.. 그래도컨텍이.. 그래도컨텍이..